그리고 이제 대박 소식이 있습니다. 3월에 들어가는 초대박 게임이 있는데 저희 철기중대 다 합니다. 이거지! 이거 마을비CM 아니야? 딱 그 던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딱 왼쪽에 가면 여러분들 사람 존나 많고 거기서 파티원 구합니다. 파티원 구해요. 일단 제가 던전앱파이터 개고인물 예전 PC 유저로서 모바일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. 난 모바일 앱으로 통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PC버전도 있어.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. 난 그래서 PC버전으로 할 생각이에요.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yes 기대 Arm 중심 진해 중심 완료 중심 불실 잘게 줘야지. 아니 내가 지금 고민 중인 게 뭐냐면 비범사랑 거너거든? 저는 무조건 제가 재밌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거너! 또 옛날 기억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콤보 딱 넣어주면서 어? 또 위로 빡 뛰어주면서 개틀린거 딱 쏘면서 밑에 수류탄 깔고 뒤로 빠져가지고 개틀린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쓰고 헤드샷 딱 나뉘고 또 오면 화면방사 기록 지켜주면서 또 톡 껴가지고 수류탄 던지고 좋았다. 어때? 나 콤보 좀 알지? 일단 저는 런처로 하겠습니다. 아 이현이는 무슨 시작하자마자 아바타를 보고 있냐? 네. 레압이 뭐예요? 아... 전파는 아바타도 그... 효과가 있잖아. 나 이제 혼돌나 누구야? 어? 나 내역 넘어졌어 보혜야! 야! 보혜 전용 힐러! 내방 오면 퀵보중! 아니 지금 가능하지? 이해수 합성하면 돼? 어 합성해봐! 한 개는 있잖아! 한 개씩 사! 한 개씩! 구입! 구입! 밑에! 밑에 구입! 한 개! 아 야! 소주! 그럼 왜 그 씨X 개새끼야!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!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자동... 그래! 한 번 좀 떠야지! 이거지! 나 내역 3개 끝이냐? 지금 실화야? 빨빨 하자! 나 지금 바쁘다 할 게 많다고! 어? 나 러브! 빨리 나 전직해야 된단 말이야! 뭐야? 뭔데? 다 썼나? 아르세님 별풍선... 거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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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어 아벌트! 폴세트 착용 여러분들! 별로 안 어렵습니다! 폴세트는 누구나 착용할 수 있어요! 무기는 어떻게 해요? 한 번 해주세요! 열려라! 좀 열려라! 좀 열려줘! 열려라 좀! 하지마! 마지막! 마지막! 제발! 아니 무게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... 아니 팝순아님 무게까지 힘에 다 맞췄다고? 빨리 끊어졌라고? 괜찮아 여러분들! 두링언니는 50번에서 안던지 포기했다면! 난 포기하지 않아! 아! 아! 보르지! 보르지! 다이소!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습니다, 쉽지 않습니다. 누구나 다, 누구나 남녀노소 연령대 상업실 무기암흐트 쇼핑백 누구나 다 버릴수 있어요. 완벽하다 여기까지 여러분도 퍼펙트하게 세팅을 다 완료했고요. 기대되는 걸, 또 파란색 덮는 걸. 공격이 없는데? 깜짝이야! 떴다! 아 이거 진짜 예쁘다. 와 이거 진짜 세다 뭐야? 이게 레압의 힘인가? 렛츠고루! 레인저 너무 예전에는 너무 포커질했던 것 같아 레인저로 갈게요 원 모어 질다 레인저 레인저 여보세요? 너희들 던파를 몇 시간 하는 거야? 원래 던파 좀만 하고 끌려고 했는데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됐네요 또라이들 아니야? 던파를 몇 시간 하는 거야? 아니 격부장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bourbon 쫄깃쫄깃 هذا 뉴 이제 스피arm 3D